심유진 선수의 상승세는 결국 우승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심유진 선수는 대만 오픈에서 자신의 커리어를 다시 썼습니다. 투어 300대회 첫 우승을 차지한 것이었죠. 지난주 코리아 오픈 3위에 이어 대만 오픈 우승은 매우 유의미한 결과였습니다. 99년생 적지 않은 나이였지만 실력 대비 많은 중용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우승을 계기로 조금 더 많은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심유진 선수의 경기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그가 가진 공격적인 장점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유진 선수가 대만 오픈 결승전에서 어떤 플레이를 펼쳤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상대는 인도네시아의 푸트리 쿠스마 와르다니였습니다. 심유진 선수가 세계 랭킹 32위 와르다니는 34위였기에 매우 팽팽한 접전이 예상된 경기였습니다. 더욱이 와르다니는 중결승전에서 세계 최강 중 한 명인 대만의 타이트잉을 3세트 접전 끝에 누르고 올라왔기에 누구보다 상승세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는 의외 양상이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의문의 타이트 혁신 선수가 안녕히 계세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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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a fine start here for Wardani, maybe not as what many would have expected it to be. So one-sided at the start and pretty quick as well. 아이! Or from Sima, rather, who's... 아이! Was keeping her cool. Oh! Gone!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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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ll!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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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points. Hey! Hey!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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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That is good. . .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세트 초반 심유진 선수의 잦은 범실로 1대8까지 벌어졌습니다 와르다니의 상승세에 밀리나 싶었는데요 하지만 이내 몸이 풀린 심유진 선수의 공격력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속 득점에 성공한 심유진 선수는 경기의 흐름을 이어가며 급기야 12대12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한 템포 빠른 날카로운 공격에 자신감까지 더해진 결과 21대17로 1세트 승리했습니다 한 템포 빠른 날카로운 공격력이 폭발합니다 한 템포 빠른 날카로운 공격력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정한 공격력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템포 빠른 날카로운 공격력을 도착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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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가 보이네 승리가 승리가 승리입니다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 같고 이는 눈을 보기 때문에 이는 줄로는 더 많이 아쉽게 하니 심지어 이 활동의 인터션을 보기에는 그리고 그 2롤의 첫 round 그 롤에의 마세스는 international challenge circuit they get in the second round same with the Malaysia Masters PV Sindhubiha looks like on the way to the title is yeah just no answers that's how it's gonna wow fantastic year for her in that sense it's been kind of an upward trajectory for Sim though just a fantastic shot cross-court smack smack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하 Genius 심유진 선수는 1세트의 경기 ud음을 2세트도 이어갔는데요. 상대방의 예상을 흔드는 공격으로 점수를 쭉쭉 벌려나갔습니다. 심유진 선수의 다양한 공격 루트에 허를 찔린 상대방은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21대 13으로 승리하면서 300대회생의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심유진 선수의 우승을 축하합니다. 심유진 선수의 우승을 축하합니다.